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자사주 매입에 관련된 마지막 시간인데요. 자 이 자사주 매입하고요. 저금리 시대하고 맞아떨어지면 거품, 버블을 일으킬 수도 있다. 요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경제를 발전하려면 돈을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도 해서 막 생산을 해야지 경제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이거 가지고 소위 돈 놀이 하면서 금융 기법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게 더 그 사회에 바람직할 것 같아요. 그죠? 이게 뭐 다들 관점은 다르겠지만 사실 어떤 이 금융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조업 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능이 있어야지 이 제조업이 살아나서 경기가 살아날 텐데 요즘에는 이 금융 자체에서만 돈을 벌고 데려 그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객이 전도가 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 자사주 매입도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자사주 강의를 제가 몇 주 동안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복습부터 먼저 좀 할게요.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의 이윤이 증가하는 게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이거 주식수 100주고 시가총액 만원이었는데 주가는 그러니까 100원이었어요. 일단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주한테 2000원이 가죠. 그러니까 주주의 이윤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2000원 나갔으니까 8000원 주식수는 80주로 여기서 소각했으니까 작아졌는데 주가는 그대로 100원인데 이거보다 더 오를 수 있다 그랬죠. 왜? 왜 오를 수 있냐면 주식수가 감소하면서 의결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많이 벌어들여서 현금이 충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식시장에 보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.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주에게 그 매입 대금이 흘러가고 두 번째는 이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로에 의해서 주주가 이윤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저금리하고 만나면 얘네들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자기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낮죠.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? 그렇죠?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주주들에게 돈이 흘러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효과를 노리는 거죠. 주가가 오르는 효과를 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? 대출을 받아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거품의 어떤 원인을 이 자사주 매입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금리가 낮을 때 돈 빌려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올렸죠. 그러면 미국 연준이 페드가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좀 올려야겠어요 라고 하면 얘네들 좋아하겠어요? 막 난리치겠어? 그렇죠? 그러면 난리를 치고 그게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월가에서 그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?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. 회사들이 대기업들, 미국의 주식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이것도 원인이 되는 겁니다. 자 우리 기사 한번 볼까요? 이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 감세 주주들만 덕받나 미 기업들 자사주 매입이 위험수이라고 나왔죠.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을 기업들이 엄청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. 자 근데 어느 정도냐? 보세요. 이게 지금 자사주 매입이 2013년부터 그 규모가 나오는데 자그마치 2019년도에는 9,400억 달러 9,400억 달러 이거 제가 경제기사 읽기라는 그 파트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거죠. 이 정도의 돈의 규모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혀요.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? 제가 이거 여기에서 자리 하나 낮추고 이 억을 조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? 그래서 이게 낮게 잡아도 940조 자사주 매입을 한 규모가 940조란 말이에요. 근데 환율을 조금 더 고려하면 천조 넘어 천조 넘어 자사주 매입 천조 그러면 또 제가 이거 봐 제가 앞에서 강의했던 거 다 나오잖아요. 이거 그러면 천조 정도면 상대적인 크기를 제가 뭘로 비교하라고 그랬어요? 우리나라 GDP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. GDP? 우리나라 GDP가 약 한 1700조 정도 된다고 치면 거의 천조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 우리나라 GDP의 3분의 2 정도가 자사주 매입에 쓰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또 레버리지도 저한테 배웠죠? 그래서 버는 돈보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지급액이 더 많아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쭉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는 제가 저희 카페에 놔둘 테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배웠던 내용하고 매치가 될 겁니다. 아셨죠? 자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가지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이라던가 배당과의 관계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이 경제에 저금리와 맞았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. 진짜 재밌었죠? 그죠?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